조만간 거물급 조폭한 놈이 들어올 것 같아요. 전국구라는데 더 시끄러워질 것 같은데 전국구역 정설이 오셨다. 반성하시오 형님! 역시 레벨이 달라. 자매 덕분에 우리 교도소 분위기가 싹 바뀌었네. 보안과장. 난 이곳처럼 개판의 교도소는 본 적이 없어. 죄수가 죄수를 평화롭게 해! 교도소는 원래 지옥이야. 갑방 동작 그만! 동작 그만! 지금부터 갑방 건방 실시한다. 소장 바뀌었다. 세상이 바뀌었다고. 내 말이 법이야 이 XX야! 내가 말했지. 지옥 끝까지 따라갈 거라. 몇 번을 말해. 그건 누구의 잘못다니 실수였다니까. 너 같은 쓰레기는 사회의 싸돌아 댄기가 설치되면 그건 안 되는 거야. 넌 반드시 내 손에 죽는다. 이 XX야! 체육 풍부 좀 하자. 제발 아가씨! 넌 반드시 내 손으로 잡으려는 한 번만 내 손으로 잡고 막사ele 욕점을 봐야돼. 아니, 강사히 놀기장은 오늘 하루 마음껏 자유를 만끽하길 바란다. 팀을 모시겠습니다. 박수로 받겠습니다!